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른 말이 필요 없고 딱 한마디 그냥 확 짓 뜯어비고 싶은 그런 남편 데리고 왔습니다. 이야 어떻게 사냐 이거는 봅시다. 아 제목 물건을 팔러 갔다가 귤 한 봉지 얻어먹고 그게 고맙다며 32만원이나 물건값을 깎아준다면 그라놓고 귤도 지 혼자 다쳐먹고 아니 니가 정량 사람이세요? 원제 아무리 사소한 걸 받아도 꼭 돌려주는 저희 남편 너무 짜증나요. 제가 살면서 여기다 글을 쓰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정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글 써봅니다. 일단 저희 부부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고요. 제 고민은 제목에도 썼지만 남편이 너무 뭐랄까 아무리 사소하게 받은 거라도 그런 호의를 막 무리해서 돌려준다 이거예요. 하루는 제 친구와 친구 남편 그리고 저와 제 남편 이렇게 4명이 만났던 적이 있는데요. 당시 모였던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4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이미 꽉 찬 상태고 그래서 남은 건 2명이 앉는 자리, 3명이 앉는 자리 이런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3명이 앉는 자리를 차지하고 옆 테이블에 남는 의자를 빌려오자 싶어서 바로 옆 테이블에 있는 분들한테 의자 좀 빌려주세요 했거든요. 그랬더니 선뜻 기분 좋게 빌려주시길래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연신 이야기하고 그렇게 자리를 앉았죠. 하지만 저희 남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야 의자를 주시다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치즈케이크를 사들고 옆 테이블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옆 테이블들도 옆 테이블도 어머 이게 뭐야 이러면서 부담스러운지 당황하는 눈치였고 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또 친구 남편도 그렇고 다들 당황을 했던 그런 거지같은 사건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일화 하루는 청소기 야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새 걸 하나 사고 필요 없는 거 팔려고 중고 거래를 위해 약속을 잡았는데요. 이때 저희 남편이 나갔거든요. 야 39만원에 올린 물건을 7만원만 받아온 거예요. 32만원을 깎아준 겁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자기 지금 이거 뭐야? 나랑 장난해? 아니 39만원짜리가 왜 7만원이 됐어? 이러면서 따졌는데 솔직히 저는요. 이때만 해도 남편이 삔 땅을 쳐가지고 자기 뭐 개인 비상금으로 만들려는 그런 건 줄 알고 솔직히 말해봐. 뭐야? 이렇게 일부러 웃으면서 계속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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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대답을 회피하길래 아 이 남자 이거 뭔가 있다 싶어가지고 정말 한참을 따라다니며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제야 하는 말이 진짜 이거 상대 구매자가 귤 한 봉지를 줬는데 그게 너무 고마워서 깎아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32만원씩이나 깎아준 거냐? 3만원도 아니고? 이러니까 남편 본인이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그게 딱 7만원이라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대요. 내가 사고 싶은 게 7만원이라서 나는 7만원만 있으면 되는 거였거든? 아니 그래요. 지금 이게 남편 개인 물건이면 저도 뭐라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집 청소기입니다. 청소기. 그런데 그거를 저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예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많아요. 하루는 저희가 집들이를 했는데 이때 남편 친구가 저희 집에 오면서 싸구려 디퓨저 하나를 사왔거든요. 뭐 가격 같은 거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스루피 디퓨저였어요. 그런데 이 미친 인간이 또 감격을 하는 거야. 그게 너무 고맙다며 자기 장인어른 즉 저희 아빠가 직접 만들어주신 그 귀한 인삼주 한 병을 통째로 이 친구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까가지고 같이 나눠 마신 게 아니고요. 야 꼼꼼아 너 오늘 진짜 고맙다. 이거 가지고 가. 이러면서 친구 집에 갈 때 그걸 손에 들려 보낸 겁니다. 물론 아내인 저한텐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죠. 참고로 이날 집들이에 남편 친구 두 쌍이 왔었는데요. 다른 한 부부가 이것 때문에 아쉬워할까봐 걱정이 됐나봐. 이번엔 제 친구한테 받은 백화점 과일을 또 말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 친구한테 들려줘버렸습니다. 아 그리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남편은요. 일부러 계속 제 물건만 의도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때 당장 제일 비싸 보이는 걸로 골라서 싸주는 겁니다. 늘 이래요. 늘.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이미 뱃속에 아이가 있어 결혼을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계속 이대로 살면 진짜 이 정신나간 인간이 저 몰래 보증을 쓴다든지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다 퍼주진 않을까 너무 걱정됩니다. 제가요. 벌써 몇 번이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싹싹 빌었는데도 계속이래요. 안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적은 것들은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크게 남는 것들만 골라온 거예요. 사소한 것들 너무 많아요. 저희 부부가 버는 돈. 그 모아봤자 한 달에 400이 겨우 넘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다른 테이블 음식도 사주고 또 친구들을 다 퍼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빠듯해요. 아직 집 대출금도 한참 남아있는데 말이죠. 아니 아니. 이런 걸 떠나서도 그래. 사실상 남편은 본인이 타인에게 도움받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늘 저렇게 가진 걸 다 퍼주니까 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난다 이거예요. 정말 어떻게 해야 저희 남편은 이런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댓글 1번 헐. 아니 이게 뭐야. 저기였으니. 님 남편 완전 호구 스타일 같은데 지능검사 한번 해보세요. 2번 야 참네. 내 살다 살다 이런 호구는 또 처음 본다. 아주 가까이서 지내고 싶어. 바로 옆에서 쪽쪽 빨아먹게. 댓글. 그러게요. 미친. 아니 누가 보면 지가 뭐 제발이라도 되는 줄 알겠네. 2번. 읽다가 나도 모르게 이 새끼가 미쳤나? 머저리야? 이런 소리 육성으로 나왔어요. 2번. 아우씨 치즈케이크에서 그냥 글 쭉 내렸어야 했는데 먼 부기를 누리겠다고 청소기까지 읽고 말았네. 아무래도 님 남편 착한 사람 병에 걸린 것 같은데요. 이거 진짜 심각하거든. 아마 자존감이 완전 바닥일 겁니다. 3번. 제일 어처구니가 없는 게 청소기 중고거래네.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39만원짜리를 1, 2만원 빼주는 것도 아니고 32만원씩이나 까주냐? 혹시 지가 받아 처먹은 게 귤이 아니고 금덩어리 아냐? 아니 뭐 이런 호구가 다 있어. 아이고 쓴이 병 생기겠다. 4번. 보니까 님 남편 왜 그러는지 바로 알겠어요. 아마 되게 가난한 집에서 체면과 남들 시선이 제일 중요한 딱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장남일 것 같아요. 내 말이 맞죠? 네 댓글. 완전 뼈를 때리는군요. 이거 정답이에요. 부모님 말에 무조건 복종하고 착한 게 제일 좋은 건 줄 알면서 오히려 자기 악가림을 잘하고 있는 다른 동생들한테는 싸가지 없다고 욕을 하는 놈이 있는데 딱 이래. 정확히 일치해요. 4번. 헐. 저기요 님아. 이거는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니고 밖에 나와 있는 아이가 줄줄이 달려있어도 이혼해야 되는 겁니다. 쓴이도 진짜 답답한 게 저런 성격인 거 뻔히 알면서 결혼도 하고 임신도 하고 아니 설마 너 이걸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건 아니겠죠? 돈 벌어가지고 내 가족이 아닌 엄한데 펑펑 쓰는 거 그게 완전 속 터진다면서 힘들다고 하소야만 하는 이거 우리도 보기 싫어. 명심하세요. 지금 멈추는 게 제일 빠른 거야. 이건 그냥 물러 터진 정도가 아니고요. 청소기며 과일이며 인삼주까지 진짜 확대를 쪼개고 싶네. 아니 항상 자기 위주고 가족인 부인은 안중에도 없는데 그런 놈이 과연 지자식이라고 챙길 것 같은가? 그런가? 어? 어림없다. 5번. 와 진짜 이상하네. 아니 요즘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여자들이 넘치냐? 어? 남미세들 왜 이렇게 많아? 제발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애를 낳아라 이것더라. 니들이야 뭐 알고도 지발로 똥물에 쳐 끼어 들어갔다지만 니들에게 태어남 당하는 애들은 도대체 뭔 죄냐? 6번. 저렇게 제일 중요한 자기 가족한테는 얄짤없고 남한테만 오지게 퍼주는 사람 데리고 살아봤자 평생 같이 사는 가족들만 피눈물 흘리게 되는 거라고요. 어서 당장 하루빨리 이혼하시길 바랍니다. 저런 아빠 100% 애한테도 안 좋아요. 쓴이 남편 같은 사람이 나중에 애가 아끼는 물건들까지 아이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자기 지인한테 넘기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아내인 너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상처를 받고 크는 겁니다. 7번. 그래도 내가 다른 건 어떻게 한번 이해를 해볼 노력이라도 하겠는데 청소기 이거는 진짜 야 지능이 의심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어? 그리고 님 이런 거 유전됩니다. 내 장담하는데 결혼생활 절대 유지 못할 거예요. 8번. 본문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저런 인간들 특징이 공통점이죠. 자기 가족의 고통은 전혀 공감을 못한다는 거야. 그저 남한테 보여지는 것만 중요할 뿐이죠. 봐라. 어? 봐. 내가 이렇게 대인배다. 어? 보고 있냐? 이런 허세. 남들에게 착해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덩어리. 옛날 아버지 세대 때 이런 남자들 진짜 많았죠. 가족한테는 시궁창이고 밖에서만 호인이고 걔 짓불도 없으면서 남한테 다 퍼주고 가족도 걔 고통 주고 딱 그거야. 대댓글 진짜 그래요. 저는 저희 아빠 말고 엄마가 그랬는데요. 남들이랑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면 같이 밥을 먹은 그 남의 집 자식들 갖다 주라며 식당에서 돈 주고 포장을 해요. 그렇게 다 나눠주고 정작 당신의 자식인 저는 먹다 남은 전 쪼가리를 이거 먹어라 싸웠다 이럽니다. 그냥 상관없는 남이라면 그냥 한심하구나 이러고 넘어가겠는데 내 가족이 저러면 정말 내 인생도 같이 후져져요. 갈려나간다고. 9번 님 이거 말이죠. 이거는 호구선신병입니다. 제 남편도 부모와 친척 어른들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착한 게 세상 제일 큰 칭찬인 줄 알고 아주 심각한 호구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이러다가 야 이러다가 니 마누라고 화병으로 먼저 죽겠다. 니가 말하는 그 좋은 가족 친척 친구들한테 나 많이 안 바란다. 10만원이라도 좋으니까 돈 좀 빌려와라. 이래가지고 고쳤어요. 왜? 자기 부모님 빼고는 세상 그 누구도 돈을 안 빌려주니까 아니 안 빌려주는 걸 떠나서 왜?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런 물음이나 걱정하는 사람도 없고 그저 자기들 사정 어려운 하소연만 하고 또 몇몇은 그 뒤로 아예 연락을 다 씹어버린 거야. 근데 생업이 바빠가지고 평소 연락이 뜸했던 옛 친구 한 명이 어 나도 예유가 없는데 그래서 많이 못 자가지고 미안하다. 이러면서 30만원 보냈는데요. 이때 저희 남편 크게 충격받고 깨달은 거죠. 지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 신념이 얼마나 그지 같았는지를 알게 된 거야. 10번 와 미친 딱 우리 심호 보는 것 같아. 님아 저러다 나중에는 님 자식이 아플 때 쓰려고 대출받은 병원비도 친구한테 줄 거예요. 우리 심호가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아들이 엄마를 버렸습니다. 진짜 과학의 선심을 배풀고 호의를 배풀고 이러면요. 보통 사람들은 부담을 느끼고 왜 이러지 이러면서 점점 멀어집니다. 불편하니까. 그러면 그 멀어진 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이런 거를 고의적으로 이용하고 악용하고 빨아먹으려는 나쁜 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 달라붙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똥에 파리가 붙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그 때문에 큰 일이 반드시 한 번은 터진다 이거죠. 그러면 누가 고통을 받느냐? 가족입니다. 본인은 이거 가지고 고통을 안 받아요. 왜? 나는 좋은 일을 하다가 약간 실패를 했을 뿐이기 때문에 자기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옛날에 보증서 주고 가족들 다 길바닥에 나 안 치고 막 80년대 이럴 때 그런 아버지들 자기들은 다 착한 줄 안다니까 지옥 가야 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